해보자. 두 글자. 암이 없다, 내가 볼 때 이거. 우리 성호 씨가, 성호 씨가. 루카로. 루카로. 루카. 루카. 루카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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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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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하시네. 이런 것도 작전일 수 있어요. 빨리 좀 털고. 그래, 그래. 귀엽다. 10% 들어가야겠다, 이거. 컨디션만 떨어져요, 지금. 아닌가? 1차 도전. 불러. 추세요. 봤잖아. 그러다가 제일 먼저 피 부는 거야. 아니, 재밌어가지고. 이 망하신가 봐. 이 망하신가 봐. 두 번째 추 이거야. 얼굴 빨개지셨어요. 성호 씨 이거야. 얼굴 빨개지셨어요. 이거 중요합니다. 두 번째 추 중요해요. 목까지 빨개지셨어요. 무슨 모따리 터졌다. 이거라도 하나 드릴까요? 근데 지금 소녀처럼 웃으시나요? 말씀하세요. 눈 좀 그러면 이거라도 하나 있으니까. 맞잖아요. 제일 먼저 비벌어. 뭐야? 이제 저도 뭣도 안 예뻐해. 루카. 차라리 기계노다. 해냈다. 슬펐다. 해냈어. 완주했어. 완주했어. 중간에 사고가 좀 있었는데 완주했습니다. 결과 보여주세요. 오늘 파워 왜 이래. 자 문세윤 씨 와. 그냥 웃기다 그냥. 그것 때문에 웃긴 게 아니라 내가 음이 뭔지 모르잖아. 왜 이래. 어디서 터지신 건가. 노래를 부르는데 문세윤 씨 표정이 너무 진짜 웃겨서 웃는 거. 얼굴 표정이 계속 보여가지고. 내가 너무 채폐해. 언니 창피하셔가지고.